이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많은 팬 여러분들께서 입을 벌리고 보시지 않을까 동식 포토타임 함께 만나보고 계십니다. 오늘도 역시나 너무나 잘생겼고 눈에서 빛이 반짝반짝 나고 있습니다. 가사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고 싶어서요. 일상 속의 여러 감정에 포인트를 맞춰서 여러가지 곡들을 준비했다고 하셨는데 이 붐은 어떤 감정에서 출발한 곡인지 궁금하고 이 곡에 담고 싶었던 메시지, 좀 더 가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타이틀곡 붐에 담겨있는 가사는요. 좀 굉장히 힙합스러운 접근이에요. 그냥 이민혁 허타가 이 정도다. 나 잘났다. 이런 자신감이 넘치는 가사입니다. 이렇게 좀 자신감이 넘쳐야지 전달받는 사람도 그렇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좀 저의 자신감을 많이 담은 가사고요.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스스로 당당해지고 싶고 자신감이 필요로 한 분들이 좀 들으시면 좀 힘이 되고 신나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